나이가 들면 마음 편한 것이 최고다. 그래 그럴 수 있지 라는 이런 노그러운 마음으로 마음을 편하게 사는 것이 제일 좋다.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눈치를 보고 타인의 화려한 삶으로 도배된 sns를 보면서 비교가 되는 요즘. 다른 사람들이 그러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고 살면 마음의 평안함을 느낀다. 마음이 불편한 일은 욕심에서 온다. 주위에 먹고 살 만큼 돈이 있어도 돈을 더 풀리기 위해 여러 군데에 투자했다가 가진 것까지 잃고 스트레스 받으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 욕심이 과하면 탈이 나기 마련이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 편하게 지내려고 한다면 사람들과 시비에 말려들면 안 된다. 사람이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우리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다. 유튜브 댓글에서도 보면 항상 시비성으로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간혹 있지만 이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귀중한 하나의 의견으로 생각하면서 정중하게 대해주면 대부분 누그러진다. 인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또한 마음이 불편한 일이 자주 생기는 상황이 있는데 바로 거절해야 하는 상황에서 과감하게 거절하지 못할 때다. 주변에 보면 거절을 못하거나 오지랖이 넓어서 부탁을 들어주고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있다. 거절은 쿨하고 짧게 해야 한다. 안 되는 이유를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 때 마음이 불편한 상황이 자주 생긴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중요한 일만 손에 꽉 쥐고 그 이외에는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두 다리를 뻗고 잠들 수 있는 속편한 인생이 최고다. 나이 들면서 욕심은 내려놓고 화려함보다 소박하게 살면서 복잡한 것보다 단순한 것이 좋다. 그래서 잘난 사람보다 편안한 사람이 좋고 멋진 구두보다 편한 구두가 좋다. 말도 없이 열심히 일만 하다가 갑자기 유명을 달리하는 주위 지인들을 보면 인생을 되돌아보니 인생 별거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누구는 재물을 얻기 위해 누구는 출세를 위해 누구는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살아왔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둘 우리 곁을 떠나는 친구들도 있고 여기저기 아픈 것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백년도 못 살 인생인데 천년을 살 것처럼 욕심 부리며 살아온 것이 부지럽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살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한 번쯤은 되돌아보고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삶인가 하는 생각은 꼭 필요한 것 같다. 주변을 보면 가질 만큼 가진 사람들이 조금 더 가지려고 노력을 부리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가진 땅도 많고 건물도 있는 사람이 순식간에 암 진단을 받아서 병원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 보면 인생이 진짜 별거 없다는 생각이 든다. 내 몸 하나 건강하면 된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옛 이야기 중에 불이 나서 거지가 사는 집이 모두 탔는데도 거지는 화재가 나도 수혜가 나도 땅통 하나만 챙기면 되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는 우픈 말이 있다. 이 말은 나이 들어보니 욕심 부리지 말고 가볍게 인생을 살라는 뜻이다. 마음이 편하려면 단순하게 살아야 한다. 우리가 어릴 때는 잠 잘 자고 일어나서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친구들과 소꿉장난 치다가 해가 지면 집에 와서 저녁 먹고 조금 더 놀다가 푹 잤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면서 복잡한 인생살이가 되었다. 여기에 욕심까지 부리다가 삶이 꼬일 때도 있다. 인생은 그렇게 거창한 것을 성취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나 하나 행복한 것부터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나만 위하여 이기적으로 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나이 먹으면 우선 자기 자신의 행복을 찾아야 가족도 행복하고 주변도 밝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일단 먼저 마음부터 단순화 시켜야 한다. 지난 과거의 영광과 쓰라린 경험 등은 모두 깨끗이 버리고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으려고 노력해보자. 그리고 미래의 희망찬 꿈이나 두려움에도 지나치게 흔들리지 않고 바보스럽고 우직하게 생각하며 오직 나에게 주어진 오늘과 지금에 충실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단순화 시키다 보면 하루가 즐겁고 행복하다. 마음을 단순화 시켰다면 물질도 단순화 시켜야 한다. 집의 크기도 줄이고 자동차의 크기도 줄이고 옷장의 옷도 단순화 시켜보자. 가진 건 많지 않아도 최대한 단순화 시켜서 가볍게 노후 인생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 주변에 보면 나이 먹어서 가진 것이 너무 많아 그곳의 에너지를 빼앗겨서 힘겹게 살다 보면 어딘가에 걸려 넘어져서 고생만 하다가 떠나는 인생도 많다. 나이 먹으면 단순하게 사는 것이 에너지를 헛된 곳에 쓰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싶다. 100세 시대의 삶을 단순화 시켜 마음 편하게 행복한 노후를 보내보자.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은 마음 편하게 살아가는 노후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